이 지방 벌꿀소를 맞을 수 있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프리카가 임신했으니 멋진 집을 지을 셈이다 난 그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언젠가 그녀를 존경할 만한 여성으로 만들어 그녀에게 결혼 신청을 할 것이다 그녀를 존경할 만한 여성으로 만들어서 뭔 소리야? 프린세스 메이커야? 어 그건 어쨌든 다른 장소들이 부르고 있다 슬슬 갈 시간이야 이 일지를 읽는 자 자네에게 말하지 어서오게 우리가 최초의 송정자지만 최후는 아니야 등장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윈드헬럼의 야콥 얀센 프리카 얀센 지기 프리센 로키 잉가 아겔 데슨 윈드헬럼의 야콥하니까 비질런트 야콥 생각나네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내려가면 되나? 일로 내려가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안 죽죠 낙땜이 없으니까 자 가자 내려가는 거지? 말이 없어 얘 끌고 와놓고서 진짜 경심을 보러 온 거야? 정신병자인가 봐 이상한 음 이상하네 이거 오후 내려가는 길이 좀 막막한데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쵸?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쪽 길로 가면은 아마 바른 길일 거예요 등산가가 일수를 남기고 이쪽으로 가서 일반 시민의 사람을 산다 그러니까 뭐야 지나가는 사람이야 문제 이렇게 생각은 없어 아마도 거기서 비켜줘 어떻게 지나가야 되거든 이리야 이씨 그래 잘 가 꼭 이렇게 꼭 이렇게 강부가 덤벼? 야 너희 강제 의원 아니었어? 야우지 탄강 아니었어? 왜 덤벼? 에헤헤헤 좀 많다 아우 아하 오야 리그모 리그모 그러하다 가자 아 이거는 말 걸 필요도 없지 대화로 어떻게 안되나? 한번 해보죠 백골드로 통과해줍니다 이렇게 되네요 가 가자 야 너희 살았다 야 앞에 있는 데는 내가 죽였는데 광부라고요? 흐 거기서 많이 보신 분 같은데 저거 캠퍼니언에서 야 넌 누가 봐도 산적기잖아 강부 궁수는 뭐냐? 활로 광석했냐? 활로 광석했냐? 야 뭐냐 진작 이렇게 안싸고 내려올걸 아 어디로 가는 건지 아 절로 가는 거네요 어 이리 와 오 야 가자 이리 오시게 아 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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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런데서 일어나냐 음 남녀 차별 없이 빨리 올래? 리그모가 많이 멍청하다 말탈 때는 빨랐는데 나보다도 빨리 와 어디 있는 거야 아 너 여기 있구나 암살잖냐 가자 그냥 무조하고 가죠 알아서 오겠죠 뭐 순간이동 하던가 저거 내려가서 이리로 이리로 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리로 가는 거죠 이리로 가는 거죠 이리로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응? 아냐아냐 흠 아니야 착각이야 난 내려왔어 물리엔진 오류야 강사 두목 우두머리도 있고 두목도 있고 들을게 많네요 가져내려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데서 일하냐 얼어서 죽겠다 야 야 너무 강제 노역 아니야 이거? 심지어 강제 노역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뭘 벗길래 여기서 일하는 거지? 내려가죠 길을 뭐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지도 한번 보죠 내가 강산 야 지도 클라스 오져버렸다 니가 안내해주면 안될까? 니가 뭐여? 양심 있으면 일단 지도 줘놓고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안내해줘 양심이라는게 있어야지 안내해 가 가라고 포스로다 막기 싫으면 가 흠 흠 내가 지금 찾아가는 건가 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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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겠죠 여기? 마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 여기 길이 없어여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 여기 맞겠지 여기 뭐 어 길 있네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이 딱 판자 세개로 길을 가리켜주네 좋아 훗 버스 조용하다 흠흠흠 일루와서 훗 블랙 요새 발견 드디어 발견했네요 여기 오는게 목적이었는데 리그모와 대화를 나눠라 저 광산에 있던 애들 다 붉은색으로 변한거에요? 아니면 원래 붉은색 있던거에요? 리그모 어디있네 지금 뭐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요새 경비가 엄중한걸 맘에 주면 됐어? 쭉 야 이거 닉굴 찾으러 가는거야 아 어디가냐? 늑대 늑대는 뭐 어우 야 너무 많다 야 이거 그만 싸워 걔네랑 아 영화 찍고 있고만 여기서 또 영화는 그렇게 찍는게 아니지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아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굿 아 뭐게 튼튼하세요 됐다 됐다 날아올라 밸런스 되게 잘 맞지 않나요? 장비 업글 안하고 인첸트 안하고 끼니까 밸런스 잘 맞는다 전설에서도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빨리 와 그래 숙련통은 왜 올라가는거야? 이해가 안되네? 왜 올라가는거야? 우선 님선하고 날 먼저 보냈는데 자기 자기 부모님 에 대한 잔돈을 찾는다는걸 잊고 있나봐요 날 먼저 보내요 막 이제 몇천 골드 냈다고 날 아주 노예로 아는데 좋아 가자 특별히 해주겠다 일로 가는거죠? 길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어떡해? 너 못 올라오잖아 어디갔어 얘? 얘 어디갔어? 아 몰라 가면 알아서 오겠지 아우 길이 왜이래 탈모 공수 일로와봐 자아 뺨 뺨 탈모 되게 약해 오우야 너무 좋다 야 사령관이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올라올 니그모 없는데? 걔 너무한거 아니야? 님선 해놓고 진짜 오지도 않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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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봤어 어디있어야 돼 나와 나와 누가 할소래 누가 누가 당근길에 내려가 저거 죽었다 저거 죽었다 방금 나 뭐 지나간거 봤는데 니그모 온거에요 설마? 그래 가자 블랙 요새 요새를 둘이서 탈라 그러네 응?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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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구야? 너 누구니? 종업원? 종업원이구나 아니 적수가 없네요 저 아가씨 뭔데 저렇게 열심히 싸우나? 대체 세상에 어느 종업원이 어느 여성 종업원이 주먹 적들을 찾아왔는데 주먹으로 싸우냐? 야 이거 너무 야 진짜 쎄다 너 쟤는 약한건가 얘네가 쎈건지 모르겠는데 드럽게 쎄네요 리그모 공수 공수 오 진짜 쎄 이거 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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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거 같애? 좋아 들어가면 되나 되나봐요? 말이 없네요 열쇠 예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나고 갑니다 야 잘 산다 아늑하다 나도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좋은 데서 사네 부하도 강하고 여기 같은데 여기 먼저 갈게요 냄새가 납니다 솔솔 나요 방금 저 흐어한거 리그모가 낸소리에요? 미친 아가씨가? 뭐 뭐야 이거 어 잠깐잠깐 좁은 조너 들어가 계시구요 블레스 세트를 입고 있네요 갑자기 엘프제에서 아이 히임 아이 히임 아 수뇌재판 형사 먼저 드럽게 드럽게 튼튼하시네 됐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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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음 좁은 조너 여기서 유일하게 마법 로브를 입고 있는 적이네요 군대 튼튼해 로븐데 튼튼해 만능 열쇠 다 어딘구요?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을 조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단서를 찾기 야 여기 있겠지? 없네 단서를 찾아라 단서를 어디 있는지는 여기 나오네요 야 편하다 이 게임 조로의 일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읽고 나서 틸라 에이드라스의 예언자 발사 좁은 조로의 일지 일일제 블랙요새에 도착하여 인물을 개시했다 부르마의 대사관에서 노드소녀에게 원본품을 도난당했으나 실험은 아주 순조롭다 원본품을 도난당했다 얘가 가져왔던 거죠 리그모가 예전에 그게 뭔지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난다 반지였나? 뭐였더나? 검이었나? 우리가 만든 고도 주조물의 복제품은 어떻게든 복제성공했다 대두리 아티팩트의 융합물을 군의 갑옷과 검으로 사용하여 저에게 적에 대해 방어와 공격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생산 갯이 필요한 추가요 비용 섬여를 보냈다 어려운 말 쓰지마 그만 저 성가신 강부들 덕분에 바빠졌다 그들은 숲 밖에서 발견되어 경비대가 경고하여 추차내기만 했다 그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철병을 두세 명 보냈다 그들은 산 근처에서 금강맥을 발견하여 광속을 운반하기 위해 정교한 목재 틀을 건조한 모양이다 요새에서 활동은 절대적 비밀이야만 하므로 그들을 접근시켜서 안된다 제국과 자칠령에 발각된다면 뉴 오더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태가 될 것이다 에이드라이스 장군에게 성가신 사태에 대해 진언을 보냈다 전언을 보냈다 에이드라이스 장군은 광부들의 처형을 지시했다 우리의 활동을 알아채면 위험이 감소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우리는 광부들이 만든 틀을 사용해 경비대를 데리고 광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제발 눈 감아달라고 애원했다 웃기는 소리 그들이 우리에 대해 떠불리고 나이지만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우리의 활동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뭐 좋아 아까 그 타죽어 있는 강부들이 얘네였나 보네요 몇몇 산적들은 광산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부하들은 틀을 정상까지 배치하기에 바빴다 3명의 산적이 숲에 소란을 벌이고 3명의 산적이 숲에 소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붙잡아왔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미 부럽겠지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녀에겐 빠른 죽음을 선사하는게 최선일 것이다 요즘 다른 녀석들은 얌전하다 그들에게는 친구와 스카이링 국경에서 트리 부패 때문에 붕괴 사고에 휘말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들은 다른 성관의 침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편리할지도 모르겠군 그거죠 입구에서 내가 애치운 애들 최초의 등반자 걔네 금 채울꾼이 와서 목재틀을 차지했다 전원 처형할 셈이었으나 이제부터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에 채굴한금을 지불하도록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작업관독관으로 임명했다 애초에 그들은 소극적이었으나 단서석석씨가 죽음뿐이라는 걸 속해졌자 금세 합의하였다 이 금은 블랙요새에서의 활동 자금에 보탬이 되겠지 오 데이드리아나 내 사랑 얼마나 늘 만나고 싶었는지 라고 해요 데이드리아나 장군 아니야? 여자 장군인가? 얘기를 먼저 하고 가죠 그럼 뭐야 보여줘 지도?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어 니가 그린 거 아니지 이번에는 제발 아니 이거 아니야 조로호의 조로호의 표지 이거네 왜 이렇게 읽을 게 많아요 알리노어 뉴 오더 알리노어의 뉴 오더 뉴 어더 조로호 순회 재판관 우리 뉴 오더 는 계획이 제2단계에 접어들기기 필요한 3명의 표정에 관한 진척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러 4개 뺏은 4개 뺏은 이 일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이미 갈등은 갈등이 시에서 뼈어졌다 스톰클럽군의 분쟁 때문에 돼지같은 황제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북쪽으로 진군하겠지 그 후에 우리는 이 섬을 장악하여 제3단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물 달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과 암살차을 고용할 수 있겠나 지금은 문제가 없다 전력으로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중의 표적 이 변덕으로 계속 살려두겠다면 너는 솔리투드에 행진하여 그녀에게 해야할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아 조로호와 너를 신뢰하고 있다 계획이 이뤄지면 곧장군을 점거하라 그리고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지배하는 입장이 되어라 실패 선택지가 없다 신생 엘리나 만세 틸라 에이드라이스 장군 이라고 써있습니다 내 사랑 에이드라이스는 뭔 뜻인지 모르겠고 살려뒀다고 해요 그리고 처리하라고 말이 왔는데 여기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을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서 알리노아의 유오더 정상급 3인의 표적 아무래도 수상 적게 들리는데 리그모 네 탈리아의 이름은 탈리아의 이름은 탈리아의 이름은 탈리아의 갈등의 싹을 퍼뜨려 짐략할 속상임이야 왜? 그녀의 이름은 그는 다른 핵의 적은 툴리아의 툴리아의 이제 오, 우울프렉스 솜클락 때문이라고 그럼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고?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하는거야? 네, 그리고 북쪽의 인베이선은 스카이 림도 지속할거에요. 그리고 시롤딜은 무안비 상사를 할테니깐 너의 생각은 어때?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 지도를 가져가서 뭔가 놓치지 않았나 확인해보자. 아, 뒤는 쇼컷이구나, 그럼. 쇼컷이죠? 음,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보자, 한 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아, 올라도 갈 수 있고? 그러하다. 거기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증거를 찾자? 찾으러 가야 돼? 어이구. 벌써 한 시간 지났어? 시간 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네요. 요새 감옥으로 갑니다. 여기서 얘네가 데려왔다는 포로들에 대한 게 나오겠죠? 이게 뭐지? 아래에 있나 보네. 죄수? 아, 잠깐만. 얘 그렇게 나온다면 얘 별 수 없지. 너희가 죽인 재수를 배달려서. 너희와 싸우게 하겠다. 야, 리금 뭐 안 왔는데? 그래? 야, 주먹 말고. 어우. 야, 쟤 죽었는데 무기 안 들 거야? 껑대신 닭이라고.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 껴. 껑대신 닭이라고 일단 리금호 대신 우리 노에라도 데려갑니다. 좋은 무기로 바꿔주는 지능이 있어, 너한테? 쟤 진짜 쓰레기다. 야, 리금호 진짜 센 거 맞네. 리금호가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중요하신 이분이 안 나오십니다. 가자!